뭐야 여긴? 아 오프포인트 완락된거야 저거 밟을 수 있나보야 여긴 길아니야? 뭐지? 길은 아닌데 죽지도 않네 뭐야 나 어딨어?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아! 나 여기 딱봐도 젠장 아니잖아 아하 저장하고 가자 저장하기도 어렵네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여긴 또 아무것도 없나? 위진병이 또 저거 밟기는 어렵구나 저 위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네요 저 위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네요 뭐야? 여긴 똑같은 길인데 종양 어딨냐? 종양 어딨냐 야 이거 딱 봐도 떨어지면은 전판부터다 엄마야 엄마야 뭐야 저것도 깨시 맞으면 부숴져 뭐야 저것도 깨시 맞으면 부숴져 야 자막 치워 앗! 아무튼 자막 때문임 이것도 나름 짜증나게 만들었네 아 바로 저 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시도해본다 아야 바로 저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애 아하 야야야야야 진정 진정해 아 아 짜증나 야 일로 와 왜 저걸 맞지 바본가 넘어가 위로 그래 아니 야 써봐 곧 제..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자고 와우 야야야 야! 제...얼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괜히 가봤자 술데데없는 대사만 치고 끝이겠지만 만나서 인사도 하고 좀 그래야죠. 엄마야. 으악! 아 까시 좀 치아봐. 저거 조금 랜덤인 것 같죠? 아닌가? 랜덤이 아닌가봐. 그냥 갈까? 엄마야. 엄마야. 마더! 아아 잠시만요. 두 번째 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네. 될 것 같은데? 안되네. 이렇게 간다. 안되네. 으쨰! 된다! 그래 된다. 저거 고정이라니까. 아휴. 아 다시. 뭐지? 이제 거지같이 밑에 스테이지로 가진 않네요. 너무. 사람을 나쁘게만 생각했어. 아악! 으흫. 이거를 타고. 아! 바보같이 죽었다. 자 이걸 타고. 여기서 하나 기다렸다가 이걸 타. 타고. 기다렸다가. 이걸 타. 타시라구요. 넘어갈까? 야. 안 빠졌다. 바로 저기 위로 올라가는 루트도 있지 않을까? 아흥. 잠시. 가번. 기다렸다가. 이거를 타. 타. 타고. 다음에 오는 거를 타. 타시라고. 잠시. 잠시. 다음 거 타고. 기다리고. 이걸 타! 가.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인가. 그래. 된다니까. 이걸 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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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타고.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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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타. 이걸 타. 이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뼈살이 됩니다. 쏘는 거를. 두 번 타. 두 번 안 타지네. 이걸 타고. 가서. 이걸 타고. 한 번 더 해보자. 스읍. 왠지. 안 되는 각인데. 아. 뭐야 뭐야. 똥멍청. 자. 이걸. 타시고. 아. 다시. 으으. 으으. 타고. 왜 저길 간지 내가? 기다려 그냥 여기서 기다려 뻘짓하지 말고 저게 오면 여기서 탄다 아야 다시 안 되네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자 그만할까? 저 어차피 대사 썰라 썰라 하고 끝날거잖아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어허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타도 되네 왜 열심히 타고 있었지 타는게 더 멋있으니까 멋있으니까 타자 아야 왜 오면 돼 처음에 거는 왼쪽에서 피하고 두번째 거는 오른쪽에서 피한다 그리고 이걸 타고 저기 위로 올라간다 그래 저기 마지막에 탈 수 있는 거 나오네 처음에 건 두번째 거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 전에 올라갔어야 했는데 그래 올라가고 이번에 온다 아 방금 꽤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넘어가서 다시 피하시고 피하시고 넘어가서 저거 타야돼 저거 타야돼 피하고 피하고 넘어가 타고 이거다 아 넘어가 타 아 아니다 저거 타는 거 아니다 저거 아님 넘어가서 기다리고 하나 더 오니까 타고 올라가서 기다려 뭐야 일본에 달라 어 야야야 바뀌는 거 아니지 이거 기다리고 저 띠옹거리는 거 오면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으어 아 거의 다 했는데 야 피하고 간다잉 간다잉 이거를 타고 올라가 그리고 이거를 타고 올라가 된다니까 이영 이영 타고 올라가 아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천천히 오는 걸 타고 올라가 아 그리고 이거다 정신차려 멍청아 피하고 저걸 타고 올라가 여기까지 했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 이 길이 아닌가병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이거는 넘겨 그리고 여기서 쭈그리고 있어 야! 저거다 아무튼 저거다 엄마야 놀래라 뭐야 그래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거다 아무튼 저거임 저거 아니면 그냥 간다 이거 피하고 아 저것도 아니네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올라가 저거 올라가라고 저 뿔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온다 이 정도로 뛸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뛰어야겠지? 안돼 이야 얼굴 좀 보자 내려와봐 결국 저 위에 블럭을 만들어놨다는 뜻은 저 위로 오라는 얘기야 뭐야 아악 저기서 한 타임 더 기다려볼게요 둘 다 피하고 이게 올라가는 거랑 저게 내려가는 사이에 기회가 방금이네 기회가 오긴 오는구나 자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해 봅시다 여기까지 피하고 여기까지 가서 천천히 오는 거 밟고 올라가 그리고 두번 피해야 돼 한번 피하고 두번 피하고 기다려 천천히 오는 거 타고 올라가 그리고 이거를 두번을 피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쏘는 게 기회다 이거다 거의 다 했어 피하고 이것도 피하고 넘어가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면 천천히 오는 게 있는데 저걸 밟아 그리고 매달려 두번 피하고 이제 제가 오면서 멀리 있는 포탄을 쏘는데 그때가 기회다 어이 암환자 아예 다른 놈들처럼 죽어버리지 그래 결국 어떻게든 혼자서 죽어버릴 거라고 장담하지 진짜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공로를 인정받겠지 여자들이 날 좋아할 거야 맙소사 환호성이 벌써 들리는 것 같아 죽 늘어진 흑색 종덩어리 놈마 어서 자살해버려 겨우 있던 거 쓰려고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와아 정말 대단해 끝 끝 아야 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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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하는 거임 이건 어려움 이건 어려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 아니 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종양 어딨냐 아 저기 있네 종양부터 먹죠 뭐야 뭐야 저거 왜 먹으면 죽어 야 비켜봐 저기 위에도 길이 있었는데 저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인가 저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인가 악좀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멍청아 정신 차려 아 정신 딴디 차려 오케이 간다 따는 간다 아닌데 저거 직선으로 가면 안 맞는 거 같은데 정신만 차리면 된다 지금 아까 왼쪽 스테이지에서 멘탈이 털려서 그렇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아닌데 제풍 2 3 4 4 5 3 5 주인공 암세포야 5 5 2 5 5 5 5 6 어 넘어왔다 어떻게 깨냐 뭐야 뭐야 어디가 숨겨진 길이지 SS 엑소다스 뭐야 저기 밑으로 들어가볼까 해볼까 이것도 내 세번째 눈이 움찔거리는군 우리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 더 퓨처 아 쟤들 밟을 수 있나 안 밟아지네 피하고 쟤가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움직일 곳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게 누구 노래였지? 베토벤? 인가? 아니 괜히 이런 발언하면 안 돼 졸라 모식해 보인단 말이야 닥치고 있어야지 아 야 이거 어렵다 아 어려워 아니 뭐 제가 말 안해도 아 아시겠지만 일단 저거 계속 커지면 안 되고요 엄마야 놀랍다 대부 아 야 피했잖아 이 깨시는 대체 왜 만들어 놨냐 아 진짜 게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야 맥밀런 저기서 소점프로 윈해 다시 올라가고 소점프로 윈하고 점프로 윈하고 아니야 바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이것도 넘겨주시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야야야야 정신 차려 떠먹어 그리고 유인해 유인하고 왼쪽에 피해 야 방금 위로 올라가서 먹어야 돼 알겠어 피하시고 또 피해 여기 올라가고 이번에 먹어야 돼 응 응 알겠어 응 피하고 피하시고 여기도 피하고 한 번 더 피해 그리고 먹어 피해 피하시고 한 번 더 피해 한 번 더 피해 피해 다 했어 야 네 개나 먹어야 돼 기다려 오마야 그래도 뒤집으면 좋잖아요 야 저거 어떻게 먹어 야 야 기다려 스테이 이거 스위치를 다 눌러야 끝나는 거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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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게 어려워 보니깐 밑에 거부터 먹쇼 아닌가 밑에 게 쉬운가 야야야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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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그래 이래야 게임답지 응 안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 매운맛 잊을 수 없는 매콤함 아주 환상적이야 아주 환상적이야 피하시고 야 쟤 입 벌리면서 페이크 넣는 거 봐 오시고 야 야 야 이 맛이야 입에 온 맛 그리운 맛 그때 그 맛 아야 피해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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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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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온다 피해 피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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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피하시고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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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온다 쟤 온다 쟤 온다 온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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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아 위로 올라가자 야 피하시고 먹으시고 쫄보가 또 야 피해 오면 피해 오면 피해 또 피해 이거 한 20분 걸린다 야 너 좀 가라 너 좀 무섭다 피해 왜 작은 점프 뛰셨어요 됐어 아 위로 올라가서 저거 먹었어야 했는데 자 루트를 정해야 돼 일단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그리고 위로 피하고 밑으로 가서 저거를 먹어 어 오케이 그리고 도망쳐 위로가 위로가 위로가서 이것도 먹어 먹으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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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돼 루트를 정하자 일단 공략을 정하고 반복 숙달하면 되게 돼있어 야야야야 진정해 너무 흥분했다 여기 오른쪽에서 피해야돼 오른쪽에서 피하면 제가 늦게 오니까 그 다음에 아유 다시 오른쪽에서 저거를 피하고 이걸 먹으면서 올라가 그리고 저것도 피하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걸 먹어 그리고 피해 그러면 이제 또 여기는 반복이야 똑같애 똑같애 똑같다고 똑같 지 않아 잠시만 하하 됐어 거의 다했다 껑 끝에서 피하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피해 피해주시고 먹어 먹어 아 됐다 똑같애 똑같애 똑같다 에웥 피해 피하고 야 쟤 온다 쟤 온다 피해 거의 다 했다 여기서 죽으면 멍청이 바보 천치 똥멍청이 나는 간다 멍청아 에잇 신난다 까야 뭐야 저거 어떻게 먹어? 아 이 정도야 뭐 쉽지 이 정도야 아 야 저거 총 안 쏴도 다음에 죽네 야 하하하 총을 안 쏴도 죽어 아 옆에 매달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어디야? 아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 쉽죠 아하하하하하 턱이나 야 얘 매달리놓고 손 놓는 거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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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똑바로 해 게임이 장난이야 게임이 무수어 게임이 무수어 야 진짜 아니다 쉬워지 말자 아 총알이 느려서 더 피하기 힘드네 아니 저거 아이템 아니라고 그만먹어 이게 돼? 되네 되네 엄마야 오야 그나마 이 방식이 낫네 야 야 제발 응 똑바로 해 왼쪽 왼쪽에 딱 봐도 들어가는 곳이네 저기부터 가볼까 저기부터 가볼까 매달려 따야 저거 지나고 매달려 야 야 야 야 야 자 야 야 조금만 더 기다려 어? 어? 뭐야? 죽어 그냥 다시 해볼래 야 진정 진정 진정하고 블럭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죽네 왜 만들었냐 맨날 빠른거에 익숙해서 있다가 느린거를 만나면 그거 나름대로 되게 어려워요 맨날 рей oles 오 시간 제한 없으니까 어휴 깜짝이야 그래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야 아님 말고 아니다 이거는 점프를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올래 잘 매달려야 돼? 어 다행이다 숨겨진 곳이 있다면 가는 것인지 상정 뭐야 저기 떨어지면 안 좋은 꼴이 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소점 대점 뭐야 아 저거 타고 돌아가라고 왜 이렇게 친절하냐 야 그럼 그렇지 소점 대점 이거는 그렇게 안 어렵다 소점 대 소점 대점 마무리 타고 이거 조심해야돼 달려 아악 소점 대점 점 마무리 오케이 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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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걸어가시고 아 멍청아 응? 이거 쉬운데 왜 exceptions 오 아 아 네 conect 자 여기서 뭘 해야되지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저기 밑에 내려갔잖아 네 아까 내려갔던 곳이에요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아야 이거 먹고 나면 어떻게 올라와 아 밑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야돼 아 거지같은 게임 개거지같은 게임 거지같은 게임 거지같은 게임 여기 또 떨어지는거 아니야 나중에 우엄마야 편육됐죠 나 죽는다 저기 위에 뭐 없나 되게 들어가보고싶다 엄마야 나는 간다 아 아 안녕 쉽네 이거는 저기 매달리는거구나 들어오시구요 들어오세요 피하시고 아 들어오세요 피하시고 야 하 야 이거 엄마야 어려운데 엄마야 점프해야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아 피하는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이렇게 피해 그리고 야 빨리야된다 피하시고 먹고 올라가 10군 아야 야 뭐야 종양 기다렸다가 종양 먹고 가자 야 다시 매달려 매달려서 점프 넘어가 종양 어디있냐 아 저기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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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어디냐 길 어디냐 밑으로 내려가려고 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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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점프 아주 아주 낮은 점프 점프 야 간다 앗 앗 점 점 점 점 점 점 나이스 나는 간다 여긴 또 뭐야 맵을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 근데 여기 여기로 오는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위에랑 아야 번갈아가면서 오는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여긴 아 밑으로 숨으라고 야 위로 쏘지마 왜 오케이 흥 이즈 여기도 넘어갈 수 있나 궁금한 것 못참는다 호기심 해결 넘어 가질까 아 잠시 넘어 가 보자 아 야 그냥 갈까 그냥 가자 아닐거야 아무튼 적이 아닌 맵을 볼까 벌써 한개 빼먹었네 종양은 또 왜 두개나 빼먹었어 59% 컴플리트 더 스플릿을 안갔구나 저기까지 가면 끝인가 저기까지 가면 끝인가 아니다 두개 두개 남았으려나 지금 이거 깨서 66%라고 가정했으면 세개 더 남았겠네 아닌데 지금 7개 지금 7개 했는데 맵을 7개 해서 60% 아 몰라 일단 가자 근데 내가 근데 내가 종양을 어디서 빼먹었지 아직 아직 안가는 스테이지인거지 눈에 보이는거 다 먹었는데 엄마야 엄마야 야 저기 어떻게 가 야 그만 쏴 저 어떻게 먹어 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그래 엄마야 다시 해 야 그만 쏴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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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걸 맞냐 다시 먹고 피하고 올라가 올라가 피하고 저장하고 저장하고 저기가 길이고 여기가 물음표구나 그거부터 합시다 야 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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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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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안하게 음막을 감상하고 있는데 총알이 날라가 저거 어떻게 피하지? 여기 있으면 되겠다 맞지? 야 이거 진짜 피하기 어려운데? 아니면 벽 뒤에 매달리면 되나?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라 엄마야 저거 피하기 되게 어려운데? 벽에 매달리는 컨트롤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여기 말고 피네? 저거 어떻게 피하지? 벽에 일단 매달려볼까? 벽에 일단 매달려볼까? 야 안됐다 다시 해볼까? 일단 야 매달려 그리고 피셀 간다 아 아깝다 아까운 건가? 한 발 쏘면 점프하고 피해 야 저거 몇 발 쏘고 멈추는 거야?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네 발 네 발 쏘고 멈추고 밑에 거는 다섯 발 쏘고 멈추는데? 여기까지 맞고 점프해서 피하고 이렇게 피해 아니 피하시려고요 쏘고 점프하고 야 야 야 실수임 여기까지 맞고 왼쪽으로 피해 왼쪽으로 피해 이렇게 피하고 피해 아 피해 총이 너무 느려 총이 차라리 더 빠르게 배우기 쉽겠다 방을 제일 빠르게 먹고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야 야 야 뭐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달려 야 야 야 아 뭐 그래도 하는 방법은 알겠어 여기서 그냥 졸라 피해 넘어가 으야 거의 다 있는데 근데 조명은 어딨냐? 저기 있어? 안 맞으니까 야 가만히 서있어 안 맞으니까 멍청아 아야 여기 서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냐? 그건 안 돼 점프대 밑으로 들어가서 점프대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반대 속에 매달리고 야 빨리 가 가운데로 가고 점프대 밑으로 들어가서 야 가운데로 가고 점프대 밑으로 들어가 안 되네 저기 어떻게 가지? 저기 어떻게 가지? 띠용 한번 하고 내려가야겠다 아 아 한번 기다렸다 가야 돼 점프하고 한번 기다리고 간다 어? 들어왔네 아 근데 쫄았다 바로 여기서 피하고 넘어가고 띠용 해서 들어간다 거의 다 했는데 아닌가 띠용 띠용 흠 다시 캄파님 안녕하세요 아 아야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흠 아니 저기 어떻게 들어가 바깥 바깥이라서 세팅은 놓치지만 눈은 그곳이라 하하 네 아야 하하 오 됐다 오우 살 떨려 달려 엥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하는거지 하나 둘 셋 아 띠용 내려와 내려오고 한번 더 저거 먹고 다면 먹고 다면 어떻게 해 이렇게 으쨰 저거 먹기 어렵네 모든 종양이 그런 했듯이 내려오고 내려오고 먹고 오호 살았다 그렇게 안 어려운데 여기도 숨겨진거 있나 있어도 못찾겠는디 못찾으면 없는거다 흠 흠 저기 들어가지 말라고 까시까지 쳐놨네 앉아있어도 안 들어가지고 중앙에서 종양 벗고 그렇게 안 어려운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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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가 엄청 빠르게 종양을 먹자 아잇 빠르게 내려가서 먹고 먹어 먹어 빠르게 엄청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띠용 아 됐다 된다니까 아야 잠시 밟고 띠용 아 밟고 올라가 아흥 밟고 올라가 아흥 으흥 진정해 진정해 멍청아 첫번째 꺼는 그냥 보내고 그 다음에 점프로 먹는다 완벽해 어디로 가야돼? 진정해 호우 여기 밑에는 숨겨진거 없나 없네 저기 밑에는 야 없겠죠? 없을 겁니다 어 깜짝이야 여기는? 없네 종양이 저기있어 저거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밟고 아야 밟고 밟고 저거를 올라가서 먹으면 되겠죠 먹고 리로드 저 위에 숨겨진거 있지 않을까 부르고 부르고 불러 야 내가 먼저 갈거야 위에서 부르고 아니이 이 쉬운걸 못해 저기 오른쪽이 길인지 아닌지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은 항상 날 탑으로 만들어 여기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인가 위에 뭐 없나 의심평이 또 다시 밑에 거 타야돼 다시 위에 거 타야되나 히 히 히 히 어려운데 아 위의 거 이렇게 가는거구나 다시 다시 아 저거 타고 넘어가면 끝인데 다시 셋 넷 띠용 벚꽃띠용 끝 이지하구만 머리 찾았다 이거 아이장 머리 아니야 끝인가 저기 오른쪽은 왜 있는거지 저기 오른쪽은 왜 있는거지 맵을 볼까요 두개를 못 먹었네 종양을 하아 종양족보 같은거라도 봐야되나 아 잘 못 눌렀다 자 여기서 이제 안간곳이 오른쪽이죠 지난밤 꿈을 꿨어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더군 일시정지 메뉴에서도 지도를 볼 수 있더라고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뜻입니다 야 야야야 어 매달려서 꽝 자 레트로 그레이드 그리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